모두가 한화 류현진에게 집중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유독 자신감을 보이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는 베테랑 타자로 불리는 최형우입니다. 그는 류현진이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후배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걱정마 별거 아니야 오히려 재미있겠는데 다들 괴물과 만난다는 사실에 떨고 있는데 혼자 재밌을 것 같다며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KBO 리그 최고의 이슈는 역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한화 복귀이며 류현진은 한화와 8년 총액 170억 원에 계약하면서 국내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1년을 뛰었던 류현진은 이제 미국 생활을 접고 국내로 돌아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데요. 류현진의 복귀는 국내 야구 팬들에게 희소식이지만 류현진과 마주해야 하는 상대팀 감독이나 선수들에게는 그리 반갑기만 한 소식은 아니며 선수 시절 류현진과 한솥밥을 먹기도 했던 이범호 기아 감독은 류현진이 오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팀은 피해서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에는 류현진 저승사자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역대 한국 야구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손색이 없는 류현진의 공을 자유자재로 쳤던 선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최형우입니다. 류현진은 2006-2012년 한화에서 뛰었고 최형우와 48차례 맞대결을 가졌고 결과는 최형우의 압승이었는데요. 최형우는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타율 4할 40타수 16안타 출루율 4할 9푼 장타율 8할의 사업론 9타점을 폭발했습니다. 48타석 동안 삼진은 단 7차례밖에 당하지 않았고 가히 류현진 킬러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적인데요. 다들 류현진이 복귀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인데 최형우는 달랐습니다. 최형우는 아직 류현진이의 공을 친 적이 없는 후배들이 뭔가 설레기도 할 것이다. 나는 예전에 현진이의 공을 많이 쳐봐서 그런지 현진이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야구를 너무 오래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웃음을 지었는데요. 류현진과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재밌을 것 같다고 표현한 최형우는 미국에서 성공하고 온 선수라 모든 KBO 리그 선수들이 보고 배울 점이 엄청 많을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할 것이라며 후배 선수들이 류현진의 투구를 보면서 성장을 도모하기를 바랐습니다. 후배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은 없느냐는 말에 팁은 없다.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최형우는 처음에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승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형우는 지난해 40세의 나이에도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121경기에 나와 타율 3할 1위, 출루율 4할, 장타율 4할 8푼 7위에 17홈런 81타점을 남긴 최형우는 시즌 종료 후 기아와 2년 최대 22억 원의 역대 최고령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몸을 잘 만들었고 팀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는 최형우는 팀이 이범호 감독 체제로 새롭게 거듭난 것에 대해 정말 편하게 운동을 했다. 아마 시즌에 들어가서도 이런 분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고 이범호 감독은 최형우보다 2살 형인데요. 그만큼 최형우가 야구를 오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여전히 최형우는 기아 타선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최형우는 올해 류현진과 다시 만나 어떤 타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 12년 만에 국내 무대에서 재회를 앞두고 있는 최형우와 류현진의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성범 역시 이런 최형우와 함께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아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가 맞다. 모두가 LG 한화를 주목하지만 우리는 이미 목표를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잡았다. 기아 팬분들이 저녁 6시 30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켜드리겠다 기대해달라. 확실히 기아의 전력은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과연 올해 기아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